아 여행 갔는데 노트북 끌고 올 걸 유 와 조미는 유프 그 노트북으로 하시는데 그거 가디나 어떻게 그걸 노트북으로 해 말이 안 돼 전화 싹보수예요 저 사람 아 여행 갔는데 노트북 끌고 올 걸 유 와 조미는 유프 그 노트북으로 하시는데 이거 가시가 어떻게 그걸 노트북으로 해 말이 안 돼 전화 싹보수예요 저 사람 아 여행 갔는데 노트북 끌고 올 걸 가니 와 왕 왕